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전에서 시청자 분들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금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김선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3146포인트까지 저점까지 밀렸다가 개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3186포인트 약 40포인트까지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큰 종목을 좀 본다면 기아 하나투자증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해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엊그제 뉴스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코인 관련 뉴스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주식으로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좀 움직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나 언급을 좀 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약한 우리나라의 한 200군데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만약에 코인 거래를 하시는 우리 또 주식 투자자 또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이런 뉴스 한번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1년 만에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한 개인 투자자별로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사전교육이 시작된 지난 20일 이후에 약 한 4천 명 가까이 교육을 이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공매도가 시작이 될 때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1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이 2만 명이 신규로 접근을 용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 검색해보신 다음에 뉴스 꼭 한번 체크하시고 4월 말 다음 주 한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시작되는 5월 달 장애 공매도가 과연 코스 200군 코스닥 150군에 해당하는 일부 종목군에 한해서만 일단은 시행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 꼭 한번 체크하시면서 5월 달 시장도 한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 동안 선물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동안에 줄인 일을 위해서 김선철 전문가가 강의를 계속 차트 기법을 설명을 했었는데 갑자기 훅 선물로 들어오니까 좀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오늘은 인버스와 레버르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 종목을 어떻게 찾는 부분 즉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면서 오늘 강의 준비된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너무 빨리빨리 좀 시작을 할 테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체크를 꼭 하시면서 오늘 강의 또 멋있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포트폴리오의 중요성과 차트를 통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차트라는 것은 인버스와 레버지를 제가 가져왔고요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관심주를 갖자고 했던 종목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요성과 레버류를 제가 가져왔고요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관심주를 갖자고 했던 종목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주식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축소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직접 투자하는 유가증권에 내가 증권 계좌를 만들고 직접 투자를 했을 경우와 간접 투자 방식이죠 펀드 여기서는 일단 펀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예금이 있고요 또 이제 보험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포트폴리오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현금화의 난이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금성율 여기서 난이도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금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른 유동성입니다 뭐 천만 원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고 1억 정도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원금의 침식성이죠 소위 손실될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되고 또 안정성 예상 수두에 따른 기대 이상의 수익성 등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만드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금이나 정금까지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포트폴리오 관리자 매니저라고 하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간접 펀드에서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무슨 무슨 펀드 무슨 차이나 펀드 무슨 브라질 펀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간접 펀드는 우리가 직접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달 나오는 본인의 계좌 간접 펀드 계좌에 대해서 오늘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고 또 매수와 매도를 했을 때 수수료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다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들을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 화면과 다음 화면의 두 가지가 약간 다소 틀린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편입 비율에 따라 성장형, 안정성장형, 안정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증권 HTS를 증권계좌를 만들 때 거기에서 고위험 고지표라는 팝업 메모창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 수익구조에 대한 구분을 질 때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인데 성장형이라는 것은 대형주를 뜻할 수도 있고요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을 여기서는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식에 7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형인 채권입니다 방금 이것도 말씀드린 간접 펀드에 속할 수 있는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간접 펀드든 직접 내가 HTS를 통해서 MTS를 통해서 삼성전자나 기아차를 매수했을 때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나오면 일단은 위험하다는 그런 리스크 고지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윗부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고수익을 기대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 시청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안전 성장형 이 세 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바로 다음에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지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것은 펀드 부분에서 방금 채권이나 간접 펀드 보험 채권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 부분 글귀를 적어놓은 겁니다 신탁 재산의 10% 이상을 동일 종목의 투자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 회사 예를 들어서 기아차나 삼성 현대차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유통 주식 수량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유통 주식 수량의 총 20%에 해당하는 주식 투자의 행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유가 증권을 지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 관계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상장사가 B라는 상장사의 특수 관계 내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유가 증권을 투자 신탁 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펀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펀드인데 특히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투자 자문사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고 3200선을 얼마 전에는 또 한 번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자 자문사에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 계좌를 위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신탁 자산 그리고 특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유가 증권에 대한 투자 신탁 재산의 몇 프로 이상의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불법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해당이 안 되고 내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자문사에 계좌를 맡겨줄 경우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 말씀드린 성장형, 안정성장형, 안정형 또 여기서는 고수익, 리스크라는 팝업창을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얘기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인버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품화를 투자 거래를 했을 때 개인 취향에 맞는 것들을 몇 프로 안정성이냐 리스크 존재성이냐 이런 걸 따졌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꼭 인지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벌써 이 강의를 통해서 차트 기법을 통해서 매매 기법을 많이 소개를 했었어요 그럼 방금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라는 것들을 인지를 했을 때 우리 성춘향이라는 어떤 미모의 여자분이 현금 자산이 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특징을 지금 높다, 버블이다, 고평가가 됐다라는 또 다른 해석을 하는 코스피치 수를 3200포인트를 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때를 예시를 둔 겁니다 방금 포트폴리오, 성장형, 안정형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구분을 줬죠 그러면 춘향이라는 여자분이 대형주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을 간해서 저는 여기서 대형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3200포인트에서 3300, 3400포인트 더 갈 거야 라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을 천만 원 기준으로 30, 40% 내외로 매수를 해서 적금식으로 그냥 갈 거야 라는 포맷을 하나 더 씁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앞으로 같이 투자라는 얘기죠 중소형주 중에서도 어떤 매매기법을 통해서든 저평가됐던 또 자동차, 전기차가 요즘은 대세다 보니 전기차를 만드는 부품 관련주들이 저평가가 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원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등을 통해서 중소형주 중에서 같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는 춘향이는 20%에서 30% 정도의 투자를 할 거야 라는 포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3200포인트 했던 주가가 오늘도 3146포인트까지 빠졌고요 엊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춘향이는 주식 예수금이라는 걸로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눌리목 구간이 생길 거야 계속해서는 못 갈 거야 뉴스를 보겠고 또 이데일리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을 통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예수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했을 경우에 적금, 현금 또는 주식 예수금을 통해서 약 20%에서 30% 정도를 보유를 한 상태에서 3200포인트에서 하락을 했을 경우에 소위 추가 매수 우리가 이제 나쁜 뜻으로 얘기한 물타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추가 매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가치주가 있다, 밸류, 이 회사에 밸류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20%에서 30% 정도를 놓고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포트폴리오를 성춘향이라는 여자분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바이든의 미국 정부의 바이든의 말 한마디에 또 주가는 어제도 밀렸고 엊그저께도 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미국의 뉴욕 3대 지수와 굉장히 영향이 있죠 예전에는 모 기업이 중국 차이나 펀드를 만들었을 때 사조원을 손실을 보고도 그 회장은 그냥 사과문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원금 보장성이 아니었어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펀드는 어차피 간접펀드는 원금 보장성이 없는 것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과 국채 선물 어떻게 되겠어요 만기 3%짜리를 투자를 했을 경우에 원금 보장형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1,000개 중에 1개가 겨우 보장성이 있을까 말까 한 건데 그거는 수익구조가 많이 안 나와요 수수료 부분 때문에 더 마이너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3,200포인트 방금 오늘도 3,146포인트까지 밀렸다가 40포인트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6,000억 가까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가파르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쉽죠 왜 기아차 삼성전자 현대차를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상위 22종목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순서대로 다 있는데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사들였어요 또 외국인들은 선물을 해치성으로 계속 매도를 쳤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바로 뭐야 비차익과 차익거래에서 마스켓 안에 15개 이상의 종목군들을 모아놓고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더 눈에 띄게 보실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비차익과 차익거래에 어느 정도 인지를 놓으셨다면 오늘이 과연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거군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을 때 성춘향이라는 여자는 선물을 몰라요 그런데 지수가 만약에 계속해서 하락을 연출을 해요 하락이 나왔을 때 과연 되돌린 구간에서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들의 밸류 자산가치를 놓고 투자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예수금 또는 적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화를 시키면서 이런 부분도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그동안 노란톡방을 오셔서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A라는 분은 자금이 이 정도 있는데 30개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이 정도 자금으로 예를 들었을 때 자 아침 9시에 땡 하고 장이 열립니다 오늘같이 개파락을 하면서 모든 종목이 하락을 나옵니다 그러면 이 30개 종목이 더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항상 조언을 합니다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종목은 본인 자산에 맞게 2개에서 3개 종목만 가지고 나머지는 정말 내가 스캘퍼가 자신이 있으면 어느 정도 소액으로는 단타를 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평선 기준을 놓고 그러면 그분은 지금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맞게 설정을 잡고 매스 포인트를 잘 잡으셨는데 뭐다? 리스크는? 종목이 너무 많다 왜? 오늘같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 또 오르니까 원금이 보존이 되니까 이거 팔아야 되나?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오를까? 그러면 전문가님 이 종목을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대응할까요? 최근에 우기투, 우리기술투자 있죠 고점 막 찍죠 하나투자증권 막 찍죠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던진 종목이 하나투자증권이었습니다 시가, 총액, 상위, 20위 종목 안에 드는 종목이 오늘 하나투자증권이었는데 한투 같은 경우에도 8천원 중반, 후반까지 올랐다가 지금 5천원 중반까지 밀렸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천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당 3천원 마이너스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현금을 가지고 물타기를 해야 된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이미 오일선이 깨질 때는 탈출 또는 손절을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기투도 똑같아요 왜? 수익이 났을 때는 왜 매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매도를 안 하시고 자꾸 저한테 그걸 문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을 때 나의 현금 자산이 얼마 정도로 가지고 있더라도 저는 최근에 장이 3,200포인트가 버블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인지를 하자는 겁니다 왜? 오늘도 어제인가요? 800명 정도의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경북 지역에서는 2.5단계 유지를 한답니다 그러면 다시 초반때처럼 거리두기 그리고 밤 10시 영업들을 규제를 했을 경우에 타격을 받는 쪽이 어디죠? 우리예요 우리 서민들 생활들이 또 다시 한 번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또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테마 이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잘 보시고 검색을 하시라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성춘향이가 나왔으니까 이몽룡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짰을까요? 이몽룡은 자산이 이몽룡도 천만 원이 있어요 이몽룡은 춘향아 너는 그렇게 해서 나는 포트를 이렇게 잘래 라고 했을 경우에 이몽룡은 현금과 ETF 상품으로 포트를 짰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식 비중은 40% 이내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투자 전략을 했을 때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3200포인트의 코스피 지수를 예시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 또는 방금 우리 춘향 씨가 가지고 있던 중소용주 밸류에이션이 좋은 가치주들을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몽룡 씨는 코덱스 레버리즈 또는 인버스의 30%를 투자를 합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일 때 제가 인버스와 레버리즈 차트를 보고 설명을 또 드릴 테지만 주가의 상승이 레버리즈고 하락을 예상하라는 게 인버스잖아요 코스피 지수 대비로 이런 식으로 저는 요즘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 또 하락을 할 경우 예상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레버리즈 선물이 어려우면 레버리즈와 인버스를 고려를 해봐라 투자에 대한 고려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것 또한 포트폴리오 구성이죠 그래서 우리 몽룡 씨는 세 번째 현금 보유 또는 주식 예수금을 하락을 예상으로 해서 2, 30% 정도의 현금을 보유합니다 왜? 2번 사항을 고려를 했다고 제가 작성을 했지만 이거는 1번이 될 수 있고 2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차트 한번 바로 보면서 우리 몽룡 씨에 대해서 잠깐 한번 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요즘 최근에 주가 많이 못 움직였죠 반도체 이슈도 있었고요 자 3,200포인트 기준으로 9만 8,800원대를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최근에 계속해서 8만원대 8만 2천원, 3천원대를 지지를 받아 결국 오늘 8만 1천원까지도 장 초반 약간 좀 무섭게 빠졌던 거죠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가 컸던 게 3전입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 다 매도를 했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3,200포인트가 왔을 때 3,220포인트가 왔을 때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을 때 2월 달에 주가가 이만큼 됐었어요 그 전에 먼저 갔어요 선 반영이 됐죠 그러면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3,220선을 돌파를 하니 삼성전자도 따라서 움직이겠지 움직이겠지라고 예상을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도 많이 계셨고 저한테 질문도 노란톡방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현물 매도, 선물 매수했죠 현금은 무조건 모조리 팔아치우고 선물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로 매수를 같이 동반 왔다 갔다 하면서 포지션을 해치러 갔죠 그런 것들이 과연 3,200포인트가 왔을 때 이런 저항성 구간을 뚫지 못해요 왜? 이슈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장사는 잘했지만 어떤 모멘텀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나 기아차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 1분기 실적은 호실적으로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개별 선물 주식으로 오늘도 매도를 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3,200포인트가 왔을 때 이 동사, 삼성전자가 과연 다시 8만 7천원까지 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3,200포인트가 오면 분명히 8만 7천원까지는 왔어야 되는 과거 데이터가 1분 차트 안에 있지만 결국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레버리지입니다 코스피가 올라야 레버리지는 고퍼스라고 해서 상승률을 보이죠 3,220포인트가 엊그저께요 제가 이걸 우리 피디님께 제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원걸로 보내드렸는데 이틀 전에 보내드리고 주가는 또 50포인트 하락하고 또 오르고 또 했습니다 2,970포인트가 최근에 나왔었죠 최근 장에 지지를 딱 받고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대형주들 중에서 호불호가 갈렸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못 갔죠? 못 갔잖아요 3,200포인트 왔을 때 자리와 지금 구간의 자리가 벌써 갭 차이로 주당 7,000원에서 고점 윗꼬리 찍고 빠졌던 그 구간까지 설정을 잡으면 만 원까지도 나오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이런 대형주를 가지고 아 나는 적금식으로 그냥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면서 같이 멜로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면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성춘향과 이몽룡 씨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을 경우 성춘향 씨는 ETF, 코덱스라는 ETF 상품을 배제를 했을 경우 그냥 대형주와 중소형주만 가지고 포트를 구성을 했을 때는 이미 여기서는 손실이 있었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몽룡 씨 같은 경우에는 ETF와 레버리즈와 지수가 하락하는 인버스를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에 인버스가 주식시장에서 50포인트 하락을 했어도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3,220포인트가 이쪽이고 2,970포인트가 돼야 이 동산은 4,100원, 4,200원까지 왔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50포인트가 빠졌던 장에서도 인버스는 특이점이 뭐냐 주당 100원, 150원 이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수익구조에서 바닥점에서 매도를 하고 늘림목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죠 보시면 3,220포인트 선이 깨져야 이 정도까지 와야 인버스는 충분히 더 밑에 저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220선이 깨져야 인버스는 수익구조가 가는 반대 성향의 ETF 상품이잖아요 코덱스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즈가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인버스는 아마 올랐다가 빠졌을 거고요 레버리즈는 빠졌다가 다시 똑같이 코스피랑 똑같이 올랐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온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승 추세가 계속 있었던 이 코스피 지수와 레버리즈를 봤을 때 레버리즈도 보세요 3만 천 원대를 찍었습니다 이때가 삼성전자도 9만 8천 원대였죠 지금 3,200포인트 선에 왔다고 했을 때 먼저 도달한 건 맞아요 곱버스기 때문에 레버리즈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 최근에 인버스가 눌리목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몽룡 씨는 포트를 구성을 했을 때 방금 딱 보시면 현금 보유 또는 주식 예수금을 가지고 레버리즈, 인버스의 30% 이내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만 보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대형주를 가지고 3,200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삼성, 현대, 기아 등등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내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했지만 마이너스가 몇 프로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레버리즈와 인버스를 통한 포트를 구성을 했을 때 1번에 해당하는 주식 비중의 마이너스가 생겼을 경우 이 두 가지 부분 가지고 마이너스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포트 구성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지금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포트 구성은 천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좀 축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종목이 5개, 6개, 7개가 넘으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올라도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내리막길을 타도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는요 자기 본인 성향에 맞게 종목 대비 비중을 몇 프로씩 딱딱 해서 예수금을 꼭 놓으십시오 예수금이 없는 주식 계좌는요 깡통 계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만원 가지고, 천오백만원 가지고 이천만원 가지고 종목 30개, 40개 정말 어려운 포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한 주, 두 주를 가졌을 때 이게 얼마나 올라가야 되나 한번 연습삼아 매수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건 모의투자 하세요 그냥 이런 것들은 좀 편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들께서 이런 포트 구성을 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자 그동안에 제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저와 매매를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후성 전저점을 놓고 대응을 하시되 전전저점을 깨지 않으면 분할 매수를 해라 해서 여기가 그때 당시에 9,200원에서 9,300원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아시는 지인분 계좌를 살짝 열어봤더니 그분의 평균 단가가 9,450원이 나오더라고요 비중은 약 한 10% 이내로 매수를 하셨는데 그분은 이 후성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을 때 이런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분은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되돌림 구간에서 매수는 적절히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에 주가가 앉혀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분할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문가님 이거는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A라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얼마를 그런 목표 주가로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제 차트를 많이 보시고 강의 내용을 보신 분들은 61선이 돌파를 하니 5일선이 깨진 일단은 헤드앤 숄더잖아요 머리 어깨형의 헤드앤 숄더에서 오른쪽 좌측 날개가 붕괴됐던 첫 번째 은봉 구간을 목표 주가로 잡으면 12,000원대에서 12,500원대가 목표 주가로 나오는데 이게 제가 지금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원고를 쓴 거라고 했는데 이날 종가가 11,650원이었습니다 그럼 주당 약 한 900원대에서 1,000원 정도 모질라죠 그래도 이분은 지금 매도 익절을 해서 수익실에 놔도 약 한 130,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이분은 그러면 이런 포트 구성을 하실 때 후성이라는 업체가 결코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이 업체 관계자도 아니지만 이런 차트가 역별 차트에서 되돌린 구간이 나왔을 때는 이런 차트를 한번 보셔도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 오늘도 잘 달렸어요 차트 비슷하죠 자 두 개의 저항대를 만들고 쭉 빠졌던 지지선 전저점을 깬 나머지 피봇 2차 지지선까지 부딪히면서 이 자리가 처음에는 여기까지 차트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지선이죠 그 지지선을 깨다보고 2차 지지선이 생기니 올라갔을 때 이 지지선이 바로 저항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일선이 2평이 형성이 됐던 매수신호가 왔을 상승전환 구간에서는 바로 이 저항선이 뭐다 1차 목표주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지선을 돌파를 했을 때 차트를 거꾸로 봤을 때는 이 양봉이 나왔던 이 구간 얼마예요 이 구간 5만 5천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나는 성춘장처럼 어떻게 소위 물타기라고 용어를 쓰겠지만 예수금이 없는 계좌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금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빠지거나 더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역배열 차트 이런 차트들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한 번은 우리가 시도는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어떻게 우상향으로 돌아올 때 내가 1번 사항 2번 사항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일단은 매수를 했을 때 손실 구간이 발생이 되면 발생이 되면 3번 예수금을 놓고 아 김선철 전문가가 그동안 얘기했던 이동평균선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놓고 종목을 찾으십시오 저는요 2천 개의 회사를 매일 돌려봅니다 매일 돌려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노란터폭에 오신 그런 분들께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짓말이 안 됐었어요 계속해서 역별 차트들이 오스코텍 후성 또 하나 정말 멋있는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동안에 AB 프로바이오 누군가는 아픈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야 이게 더 올라갈까 이만큼 해서 바닥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차트인데 자 이거는 성춘향씨가 중소용주에 대한 포트 구성을 했을 때 자 예수금을 가지고 만약에 매매를 했다 이몽룡씨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떠한 기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포트 구성을 했을 때 이런 소용주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왜 나는 스케퍼니까 나는 꼭 단타를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남은 예수금을 가지고 이런 종목도 찾으십시오 자 고점 3400을 짓고 최근에 지지선까지 딱 맞부딪혔습니다 너무 이쁘죠 자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비극이에요 비극의 참사죠 아 포트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니 항상 변곡점이 오면 주가는 반드시 우상향 또는 하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이 바로 최근에 나왔던 얼마대입니까 750원대에서 800원대의 AB프로바이오가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막 오르니까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 전문가님 예수금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포트를 하다 보니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1번 대형주와 2번 중소형주에 밸류가 있는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와 동일하게 같이 동반하라 그랬는데 남은 예수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 동사로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5일선으로 일단은 추세는 살아있지만 바닥점에 나오는 차익 매물대가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저는 바이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좀 지켜보시죠 왜 또 늘림목이세요 오늘 한 1300원대 금방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1540원이죠 수요일날 종가 마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2평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 종목을 300만원 투자를 했는데 한 보름 정도 한 2주 정도 가지고 계셨는데 소위 2배의 시세차익이 나와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피처스가 아니라 이분은 저한테 기포트를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런 차트 매매 기법을 통해서 보면 포트 구성을 할 때 정말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이런 종목 같은 거 들어가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꼭 AB 프로 바이오가 아니더라도요 이런 오스코텍 꼭 오스코텍이 아니더라도 역별 차트를 보자고 항상 말씀드린 게 포트 구성을 하실 때는 꼭 하나씩은 놓으십시오 가는 말에 올라타는 삼전 현대 기아차 그동안에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도 좀 쉬어야죠 얘네들도 좀 쉬어야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또 하시자는 얘기예요 자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기다리십시오 두 개의 쌍봉을 찍고 계속해서 주가는 흐립니다 전저점이 여기죠 저점이 근데 이 자리가 지지선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이만큼까지 또 손실폭이 생겨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되돌린 구간에 오다 보니까 원금을 찾았지만 기다린 보람으로 여기서 한 1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 분들께 차트 기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오스코텍이나 후성 그리고 최근에 몇몇 종목군들은 역배열에서 올라탔을 때 거의 30% 이상의 수익 실현이 생겼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지선과 저항을 놓고 전저점을 찾으세요 전저점까지 찾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지지선이 저항선이 됐을 때 그 저항선을 뚫고 뭐다 이동평균선의 저항대만 돌파 한다고 하면 지금 포트 구성을 하실 때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1번 대형주 2번 중소형주 베루에이션이 있어서 나는 장기 투자할 것보다 오히려 소액투자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리고 밤 10시에 종목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상담을 해서 그 전문가들분들도 시내 영역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내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측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차트를 놓고 예측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전문가님들한테 전화해서 이런 후성 어떻게 얼마에 샀는데 오스코텍 이런 데 샀는데 더 갈까요 이런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트를 인버스나 레버러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춘향씨와 이몽용씨는 과연 누가 승자가 됐을까 이 숙제는 앞으로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춘향씨는 ETF 코덱스 상품을 편입을 안 시켰고 예 어떻게 됐어요 몽용씨만 ETF 상품 코덱스 레버러지와 인버스를 통해서 하나 하나씩 매듭을 졌을 때 과연 그 포트폴리오가 누가 승자가 될지는 시간이 좀 더 가봐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3200포인트를 과연 더 버블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우리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그래서 지금 주요 뉴스는 그래요 그래서 주요 뉴스는 앞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환율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나오는데 저는 공매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버블 효과가 있으면 공매도로 충분히 그 시장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도 몰라요 대차장구가 공매도 물량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걸 모르셨을 때도 추구님은 포트 구성을 하셨을 때 차트를 보시는 얘기예요 차트를 보시면 충분히 그 안에 답이 나와 있고 포트 구성을 하실 때 충분히 역할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몽룡 씨가 현금과 ETF 상품 레버리지를 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포트 구성과 성춘향 씨가 가지고 있는 대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나는 적금식으로 주식을 살래 한 주씩 열 주씩 매입을 할래 라는 이런 적금 형태와 또 뭐 신협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다 적금을 넣는 것 또한 예수금을 가지고 포트 구성을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과연 어떤 분의 한 표를 던질지 시장을 좀 더 우리가 관망 있게 지켜보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트를 통한 포트 구성이 바로 소액 투자로 되돌린 구간에 박스건을 탈출했던 마니커나 모나미나 등등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효자 종목이 그동안에 쭉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오스코텍 구성을 계속 보유하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은 2평선 저항을 한번 역별 차트니까 그 위에 있는 121선이나 61 200일선을 저항대로 놓고 살펴보시면 충분히 성춘향씨와 이몽룡씨보다 더 큰 포트폴리오 구성에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벨루에이션은 대형주도 중소형주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꼭 한번 지켜보시고요 앞으로 제가 인버스 차트를 잠깐 볼게요 인버스가 제가 그동안에 주가가 못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지수가 50포인트 하락할 때도 얼마예요 주당 70원 100원도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지수가 어느 정도 만약에 3200선이 붕괴가 된다고 하면 과연 얼마 때까지가 인버스를 봤을 때 저항구간이 생기는지 인버스는 지수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나오는 수익구조입니다 저항구간을 찾으십시오 오늘 차트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주말에 1시간씩 저랑 공부하기라고 약속했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이만큼까지는 못 깔 거예요 이만큼까지는 지수가 확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또한 3000선 이 정도 이 정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되고 코스피 지수가 됐을 때 과연 인버스의 움직임이 저항구간이 어디고 그 다음에 지지선이 어딘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주말에 꼭 해주시면서 앞으로 공매도에 대한 이런 두려움 공포감이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는 강력히 이걸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때도 꼭 주식은 온라인 무조건 수익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코덱스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놓고 저항구간과 지지선을 놓고 하나 둘씩 하나 둘씩 한번 찾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포트 구성해가지고 코인으로 가신 분들은 방금 앞에 시작과 더불어 말씀드렸을 때 9월 달에 거래소 있죠 자격요건이 안 되면 폐쇄시킨다고 하잖아요 이런 뉴스까지 잘 한번 체크하시고 코인 지금 벌써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을 실체가 있는 그런 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포트 구성을 잘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5월 달 그리고 다음 주 4월 달 마무리 한번 그렇게 한번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하시고 공매도 5월 3일부터 나왔을 때 내가 정말 무서워 나는 공포감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인버스와 레버러지 그리고 차트가 거꾸로 내려오다가 역별 구간에서 돌아온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 했을 때 하다 보면 오히려 이몽룡씨와 성춘향씨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수익구조가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 다시 한 번만 할게요 AB 프로 바이오 가지고 차트 공부 다시 한 번 할게요 항상 차트는 역별 차트를 찾으십시오 이 시간 이후부터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지만 역별 차트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뭘 찾아라 전 저점을 찾자 전저점이 나오면 뭐라 뭘 해야 된다 5일 이동 평균성 우회 주가 즉 캔들이 움직이는지 꼭꼭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되돌린 구간이 5일선에서 생기면 뭐가 있어야 된다 거래량 거래량이 어떻게 평균 5일 주가 거래량보다 2.5배 이상의 순매수 물량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가자 가자 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되돌린 구간의 차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하고 꼭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제 노란톱박이 오시면 이런 차트기법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오늘 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 피디님이 또 저 응원해 주려고 주말에 제 방송 많이 해주시잖아요 꼭 보시면서 대응 전략 구사를 해주시면 포트폴리오 천만원 가지고도 월 10% 20%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꼭 인버스 레버리지 아니시더라도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선물 차트를 좀 했었는데 그동안은 어렵다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좀 잘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 포트폴리오 천만원 가지고 이몽룡 송춘향씨를 예시를 들어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해놓으시고요 다음주 이제 한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공포감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대응 전략 잘 해주시고요 뉴스 한번 보시죠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주 금요일날 또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 이제 대전 내려갈게요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